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플레임 위자더에 아.. 보장 9셋 때문에 좀 바꿔줘도록 하겠습니다 아.. 생각보다 좋은 아이템을 좀 끼고 있진 않고 아! 잠깐만요 보장 9셋이에요 아 칠사 칠사 오케이 박물을 1%를 좀 얻어주고 들어갑니다 아잉 안죽었으면 좋겠다 어디야 오 뭐야 어휴 넓혀 넓혀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 아 블링크요 아 그렇군요 아 블링크 안쓰던게 편하더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맘 편하게 한바퀴 도는게 편하더라 어.. 아 그러네 아 이거 좋겠다 잘 보십시오 자 점프를 합니다 공중에서 때리기 아 잠깐만요 요거는 변.. 변칙 스킬이군요 공중에서 때리기 아주 좋았습니다 공중에서 때리기 아 계산기 스킬이죠 상대는 못 때리지만 나만 때릴 수 아주 일반적인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아 짧게 해도 되겠는데 아 이걸 뛰어버리네 흐흫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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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안되겠구만 한번 더 해줘야되겠구 일방적 딜 딜기환 한번 더 해줘야되겠어 아 이거 마스터하면 진짜 좋겠다 그거죠 마스터하면 진짜 좋을거같아 마스터하면 진짜 좋을거같아 어 마스터하면 진짜 좋을거같네 일반적인 딜기환이라 음 음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아니 왜 안나오냐 발판 사라지겠는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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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은거야 에이구 그 그럼 UP 이따 unc 펠드 런니랭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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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엊어윱 아 근데 이게 좀 쿨이 길어가지고 당장은 막 쓸 수가 없어 일방 질기원 한 번 더 해줘야 되겠구나 아 맞으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아 계속 쓰지 못하겠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재밌긴 하다 근데 확실히 깔아주는 맛이 있어 위험하네요 위험한데? 아 나 물력 칸 어딨냐고 있는데 물력을 좀 넣어놓고 싶은데 칸을 아 근데 너무 자주 올라갔다 위험해서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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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피살기 아 일반적인 딜기원 이 맛이지요 나만 때릴 수 있는 이 행복함 아 아 아 좋았습니다 쓰읍 나이스샷 나이스샷 어이 또 올라갔네 에이 아니 안이 안 보여서 죽겠네 아 아 망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제가 보겠는데 이게 끝나면 이거 때릴거거든 무적을 딱 써줘 그렇지 그렇지 센스 아주 기가 막혔지 나이스샷 나이스샷 안 보여서 하나도 안 보여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올라가냐 내 위 나도 위로 올라가서 그러나 왜 자주 올라가는거 같지 기분 탓인가 아니 발판도 너무 자주 나오는거 같아 어 죽었다 흐흐 죽은거 알았습니다 흐흐 죽은거 알았습니다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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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는 이걸로 하자 스읍 스읍 아주 멋있었습니다 스읍 아 이것은 플레임 위자드의 수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lue 뱃 네 끝 ập 足 스읍 스읍